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팅하는 현장을 제가 찾았습니다 볼핑이 펀백 미팅 중입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블랙핑크의 지수가 카메라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심각한 미팅 중인데요 자세히 보면 다들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도 카메라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줌인을 해보겠습니다 줌인을 서서 해보겠습니다 와, 신기한 이 블랙핑크 제니가 카메라한테 윙크도 해주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네, 성공입니다 이것은 제 콧구멍입니다 뭐야, 블랙핑크 지수가 자신의 콧구멍을 자랑하는데요 누구세요? 어, 갑자기 저기 명상세포 명상세포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축을 가다듬고 축을 가다듬고 축을 가다듬고 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와야지 2년만에 성격하신 제 소감이 어떠세요? 어, 되게 익숙하고요 맨날 해오던 일 같습니다 아, 간지며 죽겠어 이때까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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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저래? 아, 이 쇼어? 쟤 왜저래? 아, 이 쇼어? 아, 이 쇼어? 왜 내가 미안하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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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지수, 성과는 일단 뮤쇼였고요 잘 봐주세요 펜옥 어 오케이 오케이 펜옥 오 괜찮은데? 근데 아니? 어, 옛날에 할아버지테크 먹기 맞아 나 근데 진짜 어깨가 온 것 같아 라이브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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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라이브였으면 저희 이제 더 영상 어, 너무 영상 홀만스 영상 찍고 오늘? 아니야 잠깐 응원 때문에 연습하러 나왔어요 하나 둘 둘 셋 넌 셋 오, 좋아 나 힙합이들 만들어드리자 이거야? 응 힙합이들 만들어드린다 이거야? 이야 진짜 웃겨 야, 이렇게 진짜 웃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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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하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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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하고 자세 잡잖아. 여기가 너무 넓어. 여기 조금만 타이트. 이거 하면서 다이아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처음에 둘이 문 여기 전에 채영이가 리사 바로 끝까지 가서 문을 해줘야 해. 왜냐면 너네 둘 갭이 넘어지면 리사가 도움때 너무 멀어 들어가야 해. 리사 따라 시작 starts. 호의사一起 Oooh? It's like he is like hot yon 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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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네. 막, rock and roll. 그냥, 그냥 이거. 입수 저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맞나? 마지막으로. 여기 할 때 다 입어 오거든요? 네, 여기. 네, 여기. 여기도 이렇게. 다음 주에 만나요! 블링크 안녕! 죽 먹고 있대요! 닭간장도 못 먹지! 크리스피 크림도 못 먹지! 오늘은 저희 첫방이 아닌 첫방이 아닌 첫방! 첫방인건가? 첫방? 첫방이 아니지! 이쁘다! 뭐야? 저거 뭐야? 빨리 닭깡장이 왔으면 좋겠어! 닭깡장! 지수 언니가 저 핸드폰 케이스 사줬어요! 드디어 왔다! 드디어! 드디어 왔어요! 오늘 저희 블링크랑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따가 무대에서 인사도 하고 저희가 선물 준비했으니까 블링크가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얼마까지 올려? 아셨죠? 아셨죠? 블링크 이따 봐! 저희 너무 배고파서 닭간장을 시켰습니다! 한번 먹고 힘내서 할게요! 닭강정 파워! 닭강정 파워? 응! 저는 아이스... 아이스티샤 추가의 파워! 이거 사러 먹겠어요? 자, 먹방! 아, 딴 거! 어, 찾았다! 이거 안 매워! 매워? 엄청! 엄청? 엄청? 맵지? 달아! 뭔 소리야? 매운 거야, 저거! 먹고 올게요! 안녕! straight to your dumb light straight to your dumb light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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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타민 씨 어디? 너가 낮춘 거 어디였지? 나도 응? 이렇게 하... 세영이가 부품을 줬어요 힘내라고 줬어요 고마워 고마워 나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너 조그맣지 너 조그맣지 우와! 백살공주다! 뱃살 공주? 뱃살 공주? 뱃살 공주!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 뱃살 공주 웃겨 이거로 바꿀게요 나 렌즈 고르게 한 번만 먹을게 봐봐 어떡해 나 이거라 나 이거라 뭐가 많냐고요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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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야! 괜찮니? 괜찮니? motorcycles 야채는 거 같아. 잘 먹으면 좋겠어! 야채는 거 같아. 빅따름. 안녕. 안녕 안녕. 머리카락 조심해. 핑크밴너. 이거 하나 하려고. 이거 하나 하려고. 안녕 안녕. 안녕. 포커스가 왜 안 맞지? 이거 어디예요? 어? 똑같은 맘도 안 돼요. 리사. 거울로 제니. 나나. 코코. 이렇게. 저 데뷔 때 이런 머리카락.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희가 조심으로 돌아가겠다. 저희가 바뀌었던 마음으로. 준비되신 분 올라갈게요. 네. 갑니다. 저 위에서 봐요. 저 위에서 다 보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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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od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elyn atra36. 감사합니다.